여름 아우터로 많이 입는 인기 셔츠 여름의 아우터가 필요할 때 셔츠를 활용해보세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옷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, 분닥세인치의 베이직 실크 셔츠입니다 실크로 유명하죠? 옷이 엄청 부드럽고 사르륵 거립니다 입은 듯 안 입은 듯 어깨와 팔에 흐르는 듯한 핏이 정말 좋아요 출근할 때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, 우브아의 화이트백 버튼 셔츠입니다 앞에만 보면 베이직해 보이죠? 뒷면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민소매나 반팔 입고 있다가 이거 딱 걸치면 작은 트임과 벨트 포인트로 스타일리시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패셔너블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, 앤모어의 델리 루즈 코튼 셔츠입니다 모델샷 그대로 입어도 됩니다 아이보리나 베이지에 딱 걸쳐주면 깔끔하고 영해 보이고 트렌디해 보입니다 마감이 깔끔하고 탄탄한 셔츠입니다 네 번째, 모노크롬의 뉴 에토 셔츠입니다 오버핏으로 여유롭게 입기 좋아서 인기가 많고요 미니멀하면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스타일리시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, 모노크롬의 뉴 롤업 버튼 셔츠입니다 아, 이건 정말로 강추하는데요 엄청 여유롭고 엄청 가볍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어디에 걸쳐도 아우터로도 그냥 셔츠로도 완벽합니다 주름쳐도 예쁜 옷이에요 이름처럼 팔 걷어올린 느낌이 영화 속 주인공 같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